에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롤바타인데 뭐가 좀 바뀐 것 같지만 어쨌든. 아 그냥 가세요 가세요. 편한 거 좋아. 가세요. 아니 아니 쓰레시 가라고. 아 보드 오지 말라고. 쓰레시 미드로 가세요. 좀 더 간절하게 말해야지. 근데 제가 말한다고 들릴까요 쓰레시가? 간절하게. 간절한다면 뭐든지 이루어져. 어 간다 간다 간다. 쓰레시 님 감사합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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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여기 혼자 이렇게 두고. 아 피 작은 상추에서는. 아 저는 선고는 웬만한 상황에서 안 씁니다. 만화 많은데 뭘 써 그러는 거адц겼어요. 아이 그래도 안 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경치가. 저도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이건 아니지. 벌써 여기 10 ports에. 여기 케이츠이 갔잖아요. 그런 걸 땐 이렇게 좀 밀어주고. 케이츠이가 보면 밀어 주고. 이게 급어서D dealIG이 안 보인다. 오케이. 바르철 deber 아니야 없retched. OSS 아얀거 가지고 이거 빨리 밀어요 아 그거 맛있어요 상관없어요? 허그하면 돼요 허그 하면 돼요 저 스 transplant 잖아ceğiz 죄송합니다 사람이 죽었어 아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면 안 보이나? 녹톤이 안 보이잖아요 아 죽으면 형도 지금 녹톤 탑 깠네 그럼 본 아 그럼 믿은건 밀어야지 밀어야지 이즈가 막을 수 없나요? 못막네요 아 이즈가 한번 막아주면 저게 베스트인데 체력이 없어 이즈가 체력이 일단 정조준 날렸는데 안되나 보다 밥 좀 잘 죽어먹어요 그리고 너는 이걸 치워주고 아 온다 얘도 오겠다 여기 보이면 내가 빠지면 보인다 이렇게 빠지면 돼요 이제 그럼 약올라 약올라 내리고다 화난다고 빠져주고 이제 나는 뭘 사야되나 아가 임픽 하려고 그랬던 말이죠 어떻게 할거야?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겠어? 강 선생님 뭐란건 가면 안돼요 제가 KT인지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들고다운 라위도 바꾸고 일단 뭐란건 가자 일단은 갑시다 뭐란건으로 아 그거 말고 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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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란건 가요 뭐란건 1번 했으니까 그 다시 저는 바텀을 갑니다 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죠? 먹구름이 껴있는데 한줄기 희망이 없이 내려와 내 룬이 갈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요만큼은 든다 어? 이즈가 잘해요? 내가 이길 수도 있어요 이즈가 잘해요 아 이거 이즈가 잘해서 이기는거 무슨 상관이여 원래 승리 포인트라는게 있는거에요 모든 그런거 찾자마자 승리 포인트라는게 있어가지고 그런가? 자 이제 KT는 안보이니까 또 이제 이거 지겨운 생활을 여러번 해줘야되요 이거 왜이냐면은 내가 처음에 라인전을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벌을 받는거에요 근데 벌은 본인이 받는게 아니라 남을 대명이 받고 있는거 같은데 우리팀이 받는거죠 아! 연대! 연대 책임이니까 그렇죠 내로는 팀게임이잖아 왜 지금 큐를 돌려가 나를 만난거야 그니까 그니까 나중에 저 혼자 그냥 저기서 솔랭할때 만났으면 내가 리신을 체리해줄텐데 탑에서는 나거스가 농사짓고 바텀에서는 벤이 농사짓고 아 농사짓는다고? 아 경전책임에서 이 부분이 왜 나오겠다고 자 이제 아 KT는 안보이는데 어디갔을까 얘네들 어딘가했겠지 유축으로 한번 해봐야죠 가위보 그럼 여기가 여기 아 보이냐 그럼 다시가고 덫 한번 밟아주고 어 밟아야지 그치 아까 그 위치인데 아까 내가 저거 때문에 망한거 아니야 아 근데 우리 미드가 밀리네 이거 2차는 소중하거든요 아까 그치 어 내려온다 녹톤 내려온다 아 게임 좋아 이렇게 빠지고 어 올라가고 좋겠는데 KT는 제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거죠 그치 그치 싸우려고 KT는 10레벨 저도 10레벨 레벨은 같습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KT는 어디갔지 어 저희가 있네 그럼 내가 이렇게 굴러서 가는거에요 그럼 그럼 우리가 지금 아 모모 니가 맵을 보고 있다면 골을 해야지 그렇지 안보고 있네 응 와드가 이제 깔렸거든요 그럼 와드가 없었다는 소리에요 그러네 몰락한 와이검이 1000골드가 필요하죠 더 비싸요 1,200? 1,800골 필요해요 아니 나 이거 있잖아요 그니까 저기서 추가로 대거 2개에다가 아 그게 그렇게 비쌌어요? 네 비싸요 대거 2개에다가 1000원이구나 네 그 1800골이요 가성비가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어 좋은 편이죠 가성비가 아 불꿨어 이거 불꿨으면 애들이 탑에서 싸우는거거든요 그치 그치 미드에서 나는 싸우러 가는게 아니라 미드 먹으러 가는거 이거 아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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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먹을거 없다 더블킥 더블팩 그럼 난 다시 바텀으로 바텀 다시 가요? 아 이거 많잖아 이거 미드 먹고 가 6마리 6마리 미드 먹고 가야미드 아이 공동민이형 공동민이형 아 그니까 먹고 가야미드 응 근데 럭스가 왠지 해방놀거 같아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숫자가 많아 럭스가 망했어요 제가 럭스가 아주 자주 먹어요 아 이게 이게 BF가 아니라서 이게 원래 두방이 죽는데 그리고 나는 여기 바텀 가면 돼요 아 왜냐면은 내가 오픽이니까 야 이건 프로야 프로 농사꾼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밀렸을때 이렇게 하는겁니다 이건 뭐 거의 소산동급으로 다 넘어지는구나 쓰레시가 굉장히 무리합니다 아 그쵸 우리 블루 나왔네요 아 이러면서 자기 책임은 아니고 라인저 마하가 쓰레시 책임이구나 아뇨 내가 책임이 있어요 아까 내가 몸빗이를 한번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탈진이 있으면 이긴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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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천복 이거 삼형범 아 이게 처음엔 재밌었는데 슬슬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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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하는거 보여줄게 네 하셔야죠 아 좀 아유 아유 선글로 먹어도 돼 선글로 아 선글로 안 돼 선글로 안 돼 케이틴 내려와요 케이틴 내려와 숨바꼭질하는거 같네요 사백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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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백골 아 사백골 아 이거 케이틴 내려왔는데 이거 죽는데 먹으면 죽는데 이거 그러니까 케이틴 내려왔는데 먹으면 죽을거 같은데 이거 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어떻게 간 봐 네 자 어때 아잇아잇 가만 보고 말아 어 오케이 됐어 됐어 어허 에이 이 정도야 뭐 얘도 다 오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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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케이틴이 어디서 먹은거지 이렇게 오 킥이네요 아 이즈리그리어리 근데 이즈리그리 크면 되니까 그래 어허어 어어 아어 아 아 구현 아 케이틸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어 왜 왜 안 굴러요 처음 아 나다 굴렀는데 이상한데 굴렀어 처음에 안 굴렀는데 구르기 쿨이 안 돌았어 내가 왜 안 굴렀어 이러고 있었는데 경로 어떻습니까 아 사지마 사지마 별로구요 어디 경로 하려고 경로는 별로구요 이제는 합류 한 번 할게 저 먹으면 뭐랑 겁인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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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뭐랑 겁 나오잖아 아 근데 예의상 어디 딴 데 간에 액션 한 번 치야 되지 않나요? 예의상 너무 이쪽으로만 달리니까 저는 그게 더 기분이 나빠요 알겠습니다 저는 베인 망했을 때 왔다 갔다 더 싫어요 내가 치고 밖에 있으라고 근데 녹턴이 야만의 몽둥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녹턴이 아이템을 잘못 갔네 아 그래요 그래요 1000골드를 모아야 되죠 얼마 안나왔어요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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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BF로 먹는 그게 있어갖고 감이 있어갖고 구름도 먹으면 되죠 아 그럼 그럼 아 빨리 이 때를 위해서 구르기를 연말에 쓰니까 40골드 아 포탑 나사스 고마워 나사스 고마워 흥분해갖고 왔는데 이거 한 번 더 메고 와야돼 아 저 미드애들 있네 애들 안보인다 아 근데 진짜 여기가 잘 안보이네 어우 지금 나사스가 완전 잘 걷는데 여기 마음을 못하는 이유가 있네 블루트 상대로 바텀 밀죠 애들 올라간거 같은데 올라갔네 내가 이제 바텀 타워를 위미다 궁수거 밀죠 우리 아 궁은 아껴야 돼 진짜 한번도 안쓴거 같은데 지금 한번도 안썼나요 그만큼 긴박할 상황이 없었다는거죠 다 일상적이야 긴박하지가 않았어 학살극이 됐습니다 이거 타워 깰 때 이렇게 깨는거 멋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깨고 합리할게요 아 깼어 깼어 한번 싸울까요? 도망간 척하고 에 어 그치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어 올라가네 집에 갑시다 어 아니아니야 성부가기야 그렇지 이거 좋다 해적권 아니 해적권면 지금 쓰는거아니야 이제 정화쓰고 아니 아 너 빨리 이거 좋은데 이게 아 이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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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여 좋고 저든 정화될것이예요 1-4-0 베인에게 패배하는 느낌턴이라 이제 빠지고 이제 2-4-0이니까 자 이제 뭐 나오는지 봅시다 모랑검이랑 그거 사갔네요 가기 전에 적 있나 없나 보고 열체검 하이템 열체검 하이템 여행 하나 먹을까요? 아 막지마 돈도 안되네 뭘 더 빨리 구르려고 이제 한타면 이길 수 있어요 아 근데 정화가 빠졌는데 킬 먹었잖아요 킬 먹었잖아요 좋게 생각합시다 어 쓰레쉬 쓰레쉬 도와줄 수 있어 내가 가면 안 돼 이런 마인드지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갈라고 했잖아요 좋지 않아 이런거 난 그게 달라 아 블라디 흡책이네요 아 이거 싸운다 아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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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나와서 테일 나와서 테일 수도 있을수도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나 왔어 암흥무 이제 이니시 한번 해 암흥무 이니시 한번 하라고 암흥무 아니야 아니야 암흥무 그래 아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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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아 이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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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 해주면 돼 나서스 액션도 괜찮아 액션 아 그리고 못가게 한번 그렇지 못가게 한번 그 사이에 난 이제 늑대를 맞고 아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나서스가 탑 밀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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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정도의 액션만 취해주도 된다는거 굳이 안싸도 되는거 일단은 밀타 없이 열정의검 타와야 지금 아 요거 요거 일단 암흥무 줘 운다 울어 순이 짜네 집에 갔다가 열정의검에 격노 하나 살까요? 아 격노 사지마요 지금 격노 좋아하시네 아 격노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성 하나 더 달죠 에 사 사 사요 위험을 사요 어떻게 할까요? 밧점 밀러갈거야 아니면 아 잘 되는데? 미드에 밀러갈거야 아니면 어 이거 살았다 미드로 갈게 이거 나서스 슈퍼캐리 그러네 야 나서스 감사 아 나서 감사 미드 갈까요? 아 근데 케이트니 화신 됐어요 아니 진짜 미드 밀어요 근데 케이트니 피바야 이러면 나중엔 힘들어 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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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버리고 우리 미드 돼요 요거 킬 때도 별로 차이 안나 미드 미지다가 네 바로 블록 쪽으로 합류해요 우리 블록 쪽으로 왜냐면은 케이트니 우리 올 것 같아 1대2 한번 해요 언제쯤 갈까? 안 내려오나? 안 보이잖아 근데 안 내려오네 이거 밀면 되지 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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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싸워될 것 같은데 스내치 뒤에 있는데 다 빠졌을 것 같은데 저기 다 어디있죠? 저 어디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안 돼 저기 무서워 요쪽이 깨끗할 때 저 지금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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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옆에 불어야 돼 약해 약해 그럼 이즈에 오면 이즈에 오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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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싸웠어 이즈 왔어 이즈 왔어 싸웠어 이즈 왔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살았어 살았어 어 이거 혹시 흠 안녕 뺐어. 공 뺐잖아. 큐도 뺐어. 방금 진짜 아쉬운 게 스네시가 침착하게 랜터를 던졌으면 타서 다 죽일 수 있는 거였는데 진짜 아쉽다. 그래. 두 번째 하는 건데. 나는 이런 거 욕먹을 때 선거 쓰면서 먹어요. 간지나요. 개 멋있어요. 진짜 멋있으니까. 멋있는 건 구르기를 타워 깰 때. 이렇게 이렇게 쏘는 거. 이거 말고. 탁탁탁 하면서 나가는 게 멋있다니까 그게. 아 멋있다니까. 나중에 해봐요. 어 우리 밀린다. 스네시 오면 한 번 싸울만 합니다 이거. 스네시 오면 싸울 수 있어요. 암흐무. 이니시에이팅 멋있게 한 번. 나 울티나와 운이야. 나 울티나와 운이야. 나도 잘 빠졌어요. 만졌어요 만졌어요. 어 만났다 만났다 만났다. 암흐무 들어가. 완전 맞지. 어 뭐야. 아이 녹톤 녹톤. 몸으로 들어가고. 아 이거 잘했는데. 아 좋네. 안 풀고. 안 풀고 됐는데. 싸워 싸워 싸워. 좋아 좋아. 1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선거 안 쏴도 돼. 슬리프킬. 아 이거 타워 타워. 뭘 한 거 없으면 케이틀이 느리게 했잖아요. 받죠. 선거죠. 마나 없어. 하나 더.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더. 어 그래. 아무웃. 아무웃. 이지가 캐리 하는거죠. 아 그렇지. 여기까지만 하고. 쭉 밟시다. 슈레러 없으니까. 왜 구름을 타워할게. 아 이건. 이건 안돼. 급박한 상황이니까. 급박한 상황이니까. 내가 들려봐. 아 들려요? 알았어 알았어. 나온거 같아. 나온거 같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 좋아 좋아 좋아. 먹어먹어먹어먹어. 여기 굴러. 선거로 먹어. 아니 아니. 선거로 먹어. 아 그럼 벽 벽고. 아니 맛있잖아. 남길까요 안 남길까요? 남길까요 말까요? 남기지 말아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이 정도 집에 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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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얘네 바람 갈 수 있어 빨리 집에 가야 돼. 가라 안 가라 한번 볼게요. 아 얘는 또 끌려갔는데. 아. 아 케이틀이 보시네. 케이틀이 바텀이나. 유령 무이. 유령 무이. 그리고. 뭐 살거야. 라비 아니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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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왜 왜 왜 왜. 정화 있는데. 아 그러면. 그럼 경로? 경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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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경로에. 경로 합시다. 아 롱소드. 아 핑크하드. 아 아닙니다 핑크하드. 아 롱소드. 핑크하드. 오케이. 경로 좋아요. 경로 아까들 무빙 맞죠. 경로 나오면 끝납니다 그냥. 아 그럼 필요하지. 내가 여태까지 모든 덕후를 봤거든. 이게 경로 덕후를 처음 봤는데. 이거 원지람 그래요. 원지람 경로를 무조건 가요. 아. 가성비가 쓰레기. 아 가성비 쓰레기인데. 이게 멋있거든. 치명타 딱 뜨면. 이게 민첩성이 훨씬 좋아. 핑크하드를 어디다. 여기다가 갈까요. 이게 민첩성이 훨씬 좋다고. 오케이 여기다가. 어 여기 와드 있네. 와드 있네 와드 있네. 어. 어 끊어가요 무빙. 그렇지. 무빙이야. 요거 어떻게 할까요. 요거 가면 바로 먹힐 것 같은데. 아 요거 가지 마요. 아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바텀. 이지궁 이지궁. 아 이지궁. 이지궁으로 정리하면 돼. 이지궁으로 정리하면 돼. 아니 우리 라더스가 없는데. 텔. 텔. 텔 원이네요. 아 원이네요. 그러면 우리 억제 잇개로 갑시다. 아니요. 바론 시장 끝났어. 어 억제 잇개로 왔어. 어 억제 잇개로 왔어. 그쵸. 쓰레시 오고. 아까 저 무깅 봤죠. 아이고. 와. 대박이야. 대박 대박 대박.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어 성공. 성공. 그냥 써요 그냥 써요. 쓰라고. 아 이거 무조건 잡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왜 이제 제가 죽여. 그러게요. 끝났네. 야. 격노 뜨는거 봐. 아이고. 아 그래도 어쨌든. 격노 뜨는거 봐. 진짜 깨어났다. 구르기 구르기. 아 구르기 깨야돼. 그렇지 그렇지. 멋있게. 구르기. 멋있게. 딱딱. 아 좋아 좋아. 아 멋있다 멋있다. 아 자세가. 아 기와볼라는거 같애. 오 악마사냥꾼이야. 아 좋아. 빠지수라 할것도 없네. 못 끝낼거 같은데 이거. 아 경로 뜨니까. 아 경로 뜨니까. 아 경로 한번 뜨라고. 오케이. 이제 빠지고. 430. 에. 어이 바론. 아 바론 좀 위험해. 애들 나와. 아 좀 위험해요? 에 애들 나와. 바. 그렇다고 바텀 가는것도 안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격노 안쌌으면 지금 라위 나왔는데. 격노 안쌌으면 나왔네. 근데 여기서 또. 저는. 라위를 안갑니다. 여기 롱소드사고 우리. 물라사가요. 물라. 영약. 영약이요? 알겠습니다. 파란야 파란 영약. 빨리 구르게. 자주 구를수있게. 아이고. 먹어요 먹어. 더 많이 구릈나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가는거지. 가는거지. 쿨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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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8.2. 0.2초 줄었네. 난리났어. 야 14.4초. 많이 줄었어. 가성비는 별로 안좋은거 같습니다. 그렇게 써? 가.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해요. 격노을 왜 샀는데. 그니까. 더 빨리 구르내야지. 그니까. 아깐 럭소 여기 올라가던데. 나는 안돼. 어디가. 암후무 어디가. 암후무 왜그래. 고모님 어디가세요. 형 왜그러지. 아이고. 아 빨리 가려고. 빨리 정하려고. 빨리 병 넘으려고. 야 케이틱스야 이거 무슨. 쟤도 병 넘는 스킬이 있어야 되거든. 야 이거 무슨 하이패스야. 금방 지나가. 리신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한 번에 지나가는데. 난 여기서 액션 취해주고 있을게요. 네네네. 모르는 척. 액션을 취한다기보다 그냥 먹고 싶은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암후무. 이제 싸우러 가야돼. 암후무 물렬는데. 암후무 싸워. 암후무 내간다. 암후무 내간다. 아이고. 아 국 눌렀는데. 아 국 눌렀는데. 뭐라고 하면 써주지. 아. 국 눌렀는데. 들어갈만 했는데. 암후무 포기하지 않았어. 어. 아니야. 내가 굴렀어. 아. 그전에 맞아주네. 어. 그래. 여기까지 하자. 억적이 믿었으니까. 응. 그럼. 가자고 이걸. 아무거 없는데. 아무거 없잖아. 어. 쓰읍. 이게. 하. 녹턴이나 그러나. 나 드래곤 먹죠. 용도 있고. 블루도 있고. 녹턴이 지금 공템이라서. 뭐 어쩌쩌. 예. 녹턴이. 뭐 그 순간 워무그에 가보신데. 어. 갑자기. 어. 몇 번 죽었다니. 리엘의 쓴맛은 못하지. 어무그가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베인 5명 살기 때문에. 퍼 댐. 그렇죠. 베인이 제일 좋아하는 탱커가 문 돕니다. 그쵸. 체력만 많으네. 제일 좋아해요. 그쵸. 아. 자. 그럼 가지고. 제가 생각에는 바텅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 집에 갔는데? 아. 바텅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 아. 어 가자! 그래! 너 보여! 너 보여! 너 보인다고! 어 그래! 앞장도지마! 그 덧밟았으니까 어 이거 깨지고 이거 자꾸 누군가 대화를 시도해 아 참 안보이.. 안 들리잖아 아 이쪽 들어가 들어가 전면에 있으니까 좋아가면 돼요 딜 좋아! 딜 좋아! 머론이야! 막았어! 막았어! 아 몸 뺏겼어! 그래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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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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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고! 손 빠이! 어! 앞에 KTD 어!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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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두! 순간이두! 그렇지! 전멸! 그렇지! 과감하게! 괜찮아! 나 스쿨감 높아요! 금방 와! 아 본지입니다! 아 본지? 아 본지 알았어요 아 이겨! 이겼네! 끝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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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가 더 빨리 끝내요! 끝났네? 끝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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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끝끝끝끝! 아 좋아! 구르고! 빨리 끝났다!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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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 번 더 굴러야지! 아! 그렇지! 야! 스케이트는 욕할만 하죠! 승리! 아 좋았어요! 데미지를 한 번 볼까요? 데미지를 한 번 볼까요? 챔피언의 강한 피해? 한 번 봅시다! 한 번! 아우! 98점인데요? 30점 주네! 오! 많이 주네! 2점 모자라네! 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아! 빨리 넘겨줘! 여기까지만! 아이! 그러면은! 받은 피해량! 많이 안 맞았지 않습니까? 제가! 몸을 잘! 포지셔닝을 잘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했다! 아! 그렇구나! 죽었던 시간도 항상 적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무난했다! 그렇죠! 아! 무난했네요! 네! 아! 어지러워서 빨리 끝내고! 좀 쉬었다가!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아! 결과! 결과 한 번 쏴 주시죠! 결과 시작 준비됐나요? 이게 곧바로 됐나? 음! 싼걸로! 뭘 운장하게 한다고! 룬송은 언제 할까요? 빨리 빨리! 뭐! 3호 시작한 거 아닐까요? 아! 시작합시다! 네! 오프닝! 오프닝! 오프닝으로 하자! 쫙 드세요! 싼걸로! 가! 아! 아! 좋아요! 아! 역시! 락게임의 금자는 다르네요! 아! 그래도 금장 4티었네! 아! 5티어가 아니니까! 네! 0점 아니거든! 0점 아니거든! 0점 아니거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주 불교라서! 아! 불교라서! 가끔 이게 나와요! 가끔 나와요? 에잉! 싼걸로 갑시다! 싼걸로 가나요? 네! 빨리 끊고! 싼걸로 빨리 갑시다! 아!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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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맞죠! 와!